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했는데도 국제사회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의외로 푸틴을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침략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가지고 초기에 방송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굉장히 놀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국가의 내부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간에 독립국가를 침략해가 영토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한국을 침략해가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전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한 번 여러분 쩐의 전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를 드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다 어렵네요. 지원병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전비 조달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부의 부패가 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집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빼주는 거죠. 그게 이제 백무청하고 군인들이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기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니까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보시죠. 미국이 지원 중단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내년 여름 러시아에 패전할 수도 있다. 전비가 조달 안 되면 당연히 패배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포탄을 러시아는 다섯 발 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 발밖에 못 쏜다니까 포탄이 부족해 가지고 참 문제가 크고 지금 이번에 미국의 공화당이 주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대한 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고 그다음 백악관을 방문해가 호소를 했는데 미국도 이제 참 국경의 밀입국자 문제 때문에 참 이만저만 문제가 심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또 이제 많은 분규가 있네요. 부패가 많은 무화입니다. 백무청장을 다 잘라버렸네요.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발렐리 짤루전이 총사령관이 지난 8월 날 부패와의 전쟁 일환으로 전국 백무청장을 전원 해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신병 모집의 전문가였던 백무청장들이 모두 사라졌다. 신병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무화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부 부패의 문제가 또 심한 무화예요. 젤렌스키는 9월 6일 날 부패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극양처병을 취하겠다. 이제 9월 4일 날 아마 군사령관을 교체한 것도 부패 때문에 교체를 안 갔네. 국방부 부패 스캔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해임. 뭐 참 문제가 크네요. 푸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여러분들 걸려있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돈줄은 천년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라는 부분이 든든하게 있고 하니까 전체가 이미 많이 기운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하단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최전방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이 점점 넓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참 힘들다 전투를 수행하기가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들여다보고 우크라이나가 폐색이 찢다는 것은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렇게 확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전방의 군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이 든 사람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가 육체적으로 내가 이 상태를 감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며칠 전에는 이제 신병 모집 인원이 확 지원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보시게 되면 기사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병사가 전쟁 전투를 수행하던 중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을 방문해 보니까 대도시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젊고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바를 찾거나 이렇게 그러면 자괴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는데 저 친구들은 무슨 특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더라고요. 한 번역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해구 특수대부대인 도브로 도브로 도브로시입니다. 일부 전투기는 대도시에서 휴가를 보낼 때 젊고 건강한 남성들이 체육관과 바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본다고 지적한다. 엄청나게 이런 박탈감을 느끼겠죠. 무임승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뇌물을 주고 징집을 피한 겁니다. 약 80만 명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복무하고 있다고 루스템 우메로프 국바장관이 최고 밝혔는데 전쟁 사상자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주변의 병원과 묘지는 러시아의 정복 시도의 맛석에 국가가 치르고 있는 높은 대가를 보여줍니다. 전사자가 많다는 것이죠. 서류상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20, 30대 남성이 거주할 정도로 잠재적인 인력이 풍부합니다. 군대는 지금까지 27세 미만의 남성을 징병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25세의 하한 연령을 성인했습니다. 징병에서 제외되는 그룹에는 여러 자녀의 아버지, 장애인, 보호자 및 주요 부문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징병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부패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무청장을 여러분들 9월 달에 다 제거를 해버린 거죠. 또 기사를 쭉 보니까 그 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패가 많이, 군대에 부패가 많은 모양이에요. 부패가 많은데 여기 이제 휴식을 취하는 제47여단 병사들, 부패와 기타 요인들은 우크라이나의 도시 중산층 대부분이 춥고 진흥탕 참호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을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전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중산층들에서는 대부분 징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전투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휴식을 취하는 40대 징징병이 많다는 사실은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영국 육군 참모총장 페드릭 샌더스 장군은 최근 영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는 분쟁을 위해 더 성숙한 사람들을 동원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젊은 남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다 최전방을 보내고 20, 30대가 여러분들 징집에서 예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 보시게 되면 군사분석가이자 퇴역 우크라이나 중장인 이호르 로마네코 는 나이와 질의에 따른 편견은 부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징집을 많이 피하고 시골에서는 뭐죠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징집을 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도시의 젊은이들은 뇌물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대기업은 직원들을 징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는 우크라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징집을 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특히 보병의 경우 35세 이상은 젊은 남성에 비해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딸린다는 거죠. 당연히 젊음을 보존해야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뾰족하게 해답이 없지만 서방 지원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징집 자원병수는 현장에 줄고 징집을 피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의 이런 부패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틴한테 굴복하는 것이고 굴복 한다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여러분들 동쪽 남부 그린반도를 비롯해서 동쪽 은 여러분들 영토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 줘야 된다는 거죠. 전체가 이미 다 기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그냥 강대국이 마음 을 먹고 여러분들 약소국을 그냥 침략하면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